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인학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삼성도 사실은 이제 추론 분야에서 더 특화된 그러니까 학습 분야에서 엔비디아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추론 분야에서 더 특화된 가속기 AI 가속기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었고 네이버랑도 같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책도 사실 이제 네이버에서 AI 하시는 분들 같이 책을 쓴 거고. 네.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좀 달라요. 어떻게 좀 다르냐면 그 경량화라는 건데 경량화는 일반적인 다양한 경량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압축이라는 건데 압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우리가 편리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압축이 다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cd 한 장 사면 노래 한 12곡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mp3 플레이어에 메모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막 수천 곡씩 막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시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음악을 마음대로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dvd 두 장 사면 영화 한 편 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죠. 그것도 엄청난 압축 기술이 들어가게 된 건데 그 압축이라는 거는 압축할 수 있다면 뭐하러 원본이 필요할까요? 원본과 똑같다면? 똑같다면. 그러면 압축을 했을 때 왜 압축을 해도 되냐라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압축을 해도 되는가. 음악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가청 범위. 사람의 가청 범위를 넘어가는 데이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이게 빼내는 거고. 그리고 음질을 계속적으로 떨어뜨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베이스 음이 안 들린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베이스 음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죠. 상관없죠. 막귀. 막귀들. 그리고 스피커 엄청 좋은 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필요하지만 그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만 이걸 그게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압축을 해서 편리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나 lg에서 제일 황당한 논쟁 중에 하나가 8k tv 화질. 1m 앞에서는 구분할 수 있지만 1m 뒤로 가면 구분할 수 없다는 그 8k. 그 이따 심한 화면을 1m 앞에서만 봐야 된다는. 4k도 구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랬을 때 그 영상을 얼마나 압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범위는 결국 사람의 인식 범위죠. 그 사람의 인식 범위라는 표현을 저는 저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품질.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이 동영상이나 음악은 가청.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품질의 기준점이에요.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의 그 품질은 버려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초음파로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럼 인공지능에서도 그 품질이 인공지능에서의 품질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가 품질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정량적인 수학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품질을 따지기가 좀 쉬운데 이게 뭐 답을 말을 얼마나 더 잘하냐 이런 거. 그림을 얼마나 더 예쁘게 그리냐 이거는 품질을 따지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래갖고 저도 이거 전문가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구분하는 게.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뭐 수학의 증명이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본대요. 수학의 증명 같은 경우는 글자로 써 있긴 하지만 답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데 코딩을 시키면 이게 실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돌려볼 수 있으니까 정성적이지만 정량적인 부분들에 대한 품질을 얘기를 하고는 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뭘 압축하냐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MIT에서 발표를 했던 되게 재밌는 논문 중에 로타리 티켓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로타리 티켓 이론. 네. 로타리 티켓. 복권이에요. 복권. 그러니까 초거대 모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처음에 어떤 값을 가지고 시작했든 학습을 끝내고 나니까 답이 똑같더라. 각 파라미터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었다 그러면 첫 값을 뭐로 시작을 하든 결과로 봤을 때는 똑같더라.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켜봤더니 한 10억 개 정도 되는 파라미터는 실제로 모델을 돌릴 때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머지는 별 영향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1750억 개를 다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 그럼 엄청나게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한 10억 개 정도의 유의미한 파라미터만 남기고 학습을 시키면 우리는 초거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10억 개의 파라미터가 뭔지를 학습하기 전에는 절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권을 깔아놓고 다 긁고 나면 당첨복권이 몇 개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샀는데 10개만 당첨이더라. 야 그러면 10개만 사면 되지 10개만 사면 되는 걸 왜 내가 1,000개를 샀을까 그 1,000개를 우리가 알아내 10개를 어떻게든 알아내보자 했는데 알 수 없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결국은 그거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1,000억 개를 긁어야 된다. 긁어야 된다. 긁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러면 이거를 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실제로 학습시키고 나면 그러면 10억 개가 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걔네를 제외한 무의미한 데이터들을 버리면 1,750억 개를 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나중에라도 필터링을 좀 하면. 그러면 이제 1,750억 개가 아니라 10억 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똑같은 품질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압축이 가능하다. 품질을 유지하면서 압축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필요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간 밑밥을 까는 거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빌드업을 하는 거니까 크다라는 개념 용량이 크다라는 개념을 맨날 크다 크다 얘기만 하지 대체 얼마나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라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1,750억 개 파라미터가 있을 때 이게 대충 한 파라미터당 2바이트 정도 된대요. 1,750억 개면 350기가바이트입니다. 그 350기가바이트를 어디다 쓰냐. 모델을 읽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언제 쓰냐라면 우리가 오늘 제가 와이스트릿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350기가 한 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라고 글자를 만들려면 350기를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하나 나옵니다. 오늘 그럼 또 한 350기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와이스트릿에서 와이스트릿 따로에서 따로 와이스트릿이라는 글자를 만드는 때 또 350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50기가짜리 영화를 계속 다운받아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한 가지 용량이 크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 처리를 할 때 그 비유 있죠. cpu가 있으면 s램이 있고 d램이 있고 외장하드 스토리지가 있고 하면 이거 할 때 제일 빠른 건 가까이 있을 때 자주 쓰는 건 가까이 놓고 멀리 있는 건 책장에 놓고 자주 안 쓰는 건 도서관에 놓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책상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내가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산기 바로 옆에다가 d램을 이렇게 붙여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걸 갖고 오니까 빨리 갖고 오죠. 그런데 d램이 2기가입니다. 2기가. 그런데 한 번 읽으려면 350기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d램은 2기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외장하드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d램을 최대한 옆에다 많이 붙이는 겁니다. 많이 붙이는데 2기가짜리를 8단으로 쌓으면 16기가죠. 그런데 우리가 350기가를 읽어야 된다고요. 이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hbm을 6장을 붙인다. 그러면 96기가입니다. 350기가를 읽어야 된다고요. 한 글자만 들으려고. 그래서 얘를 8장을 연결을 합니다. 보통 80기가 정도 되거든요. 80기가가 되는데 그걸 8장을 얘기하면 640기가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 서버가 하나 있어야 한 토큰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토큰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걸 흔히 얘기할 때 0.1초 정도 얘기해요. 하나 처리할 때 토큰 하나 생성할 때 0.1초 안에 내놔야 된다. 안 내놓으면 사람들이 답답해한다. 그러니까 용량이 크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려고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d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로 쌓고 옆으로 붙이고 서버 연결하고 이러는 게 너무 용량이 커요. 그런데 1750억 파라미터가 gpt3 기준이거든요. 지금 포오니 원오니 그런 거가 1.8테라입니다. 1.8테라면 350기가 보다도 1.8조 파라미터. 그러니까 1750억 개보다 10배. 그럼 350기가가 아니라 3.5테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속도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걸 좀 경량화를 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글자 하나 쓰겠다고 350테라를 읽었다 치웠다 읽었다 치웠다. 이게 너무 용량이 크다. 그래서 이걸 좀 압축을 해보자. 압축의 기준은 이게 안 쓰는 파라미터가 많다라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압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빌드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압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 책에서도 조금 이렇게 문과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지치기라는 방식이 있어요. 영어로는 푸르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자화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6비트를 8비트로 바꾼다거나 4비트로 바꾼다거나 이게 gpu의 성능 스펙을 보게 되면 나와 있거든요. 16비트짜리 처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얼마나 정도 속도가 나오고요. 8비트하면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고요. 이게 축축 나와요. 그 스펙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16비트짜리 모델을 8비트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데이터 용량이 절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350기가 썼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되는 180기가만 처리를 하면 되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압축을 시킬 때 비율로서 압축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2비트는 안 되냐 1비트는 안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들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산이 보면 파라메터가 있고 입력값이 있으면 두 개를 행렬곱으로 구한 다음에 그다음으로 가거든요. 그다음으로 가서 또 견산을 해요. 그래서 계속 연산을 하는 건데 이 파라메터 값하고 이 입력값이 있을 때 얘는 예를 들어 16비트고 얘는 8비트예요. 그럼 둘이 연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8비트 8비트 해서 얘를 압축을 해서 4비트로 한 다음에 보내면 얘를 다시 8비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속도보다 얘를 다시 바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압축을 해서 비율로 압축을 해서 16비트를 8비트로 압축을 한 다음에 보내면 빨리 보낼 수 있어. 메모리도 덜 먹어. 이건 오케이. 그런데 연산하려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100개가 있다. 그럼 그냥 50개 빼 이거 하는 거예요. 50개 하고 워낙 안 쓰는 게 많으니까 그냥 50개 잘라 그래서 빼. 그래갖고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50개만 보내도 되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데 여기서 인공지능의 학습의 문제점. 되게 어려운 점이 아까 1750억 개 파라메터 중에 10억 개의 파라메터만 유의미하다. 이런 것처럼 뭔가 연산을 하면 이게 좀 뭔가 그럴듯하게 10개 중에 앞에 5개는 괜찮은 데이터고 뒤에 5개는 별 의미가 없는 데이터다. 그러면 뒤에 5개 딱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구난방인 거예요. 어떤 때는 1번이 중요하다가 어떤 때는 7번이 중요하다가 어떤 때는 3번이 중요하다가.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주로 발표를 했었던 방식이 1번, 2번은 살리고요. 3번, 4번은 죽이고요. 5번, 6번은 살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을 하면 엄청 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제안은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보니까 어떤 때는 3번, 4번이 중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번, 2번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번은 엄청 중요한데 2, 3, 4, 5, 6, 7, 8, 9는 안 중요하고 11번만 중요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비율로 쪼개기도 좀 뭐하고 구조적 풀어링이라 그러는데 정해진 대로 툭툭 자르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여기서 그래서 경량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여기서도 이제 비전문가적인 번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욕하시려면 이대호 우표 시장님을 욕을 해 주세요. 왜 이딴 놈을 불렀냐. 공저자. AI 반도체 공저자. 진짜 궁금하시면 제가 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봐서 답을 드리든지 할게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진짜 전공자한테 들으면 이해가 더 안 갑니다. 문과한테 들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했냐면 이거를 빨리 처리, 예를 들어 압축을 푸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몇 번 혼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전공자분들이 들으시는 그 설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반인들을 위한 설명. 문과생도 이해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기본적인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고 다양한 업무들은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기능 저런 기능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 안에 있으면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 하드웨어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기능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바일의 시대가 왔을 때는 전기를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 처리를 하다 보니까 범용적으로 쓰던 cpu나 gpu에서 쓰던 기능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더라.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가 있더라. 라고 네이버팀에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압축과 관련해서도 압축의 수많은 기능들을 모두 다 할 필요가 별로 없더라. 초거대 모델을 풀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경량화할 수 있는 이 기법 이 기법 이거 정도는 하드웨어로 차라리 구현을 해버리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로 구현이 되면 훨씬 더 빨리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네이버팀에서도 이렇게 많이 반론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능 말고 다른 기능 쓰려면 어떡하냐. 이런 반론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물어봤는데 네이버팀에서는 우리가 초거대 모델 서비스 계속 하고 있다. 해보니까 진짜 그것만 필요하더라. 그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로 하면 된다. 진짜 필요한 기능은 이거니까 이걸 하드웨어로 구현을 하면 된다. 그리고 엔비디아조차도 불필요한 하드웨어적 기능들이 많다. 그 하드웨어적 기능들을 덜어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드웨어적 기능을 집어넣어서 돌리면 hbm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게 아니라 lpddr로 할 수 있다. lpddr은 모바일에 들어가는 저전력 디램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는 게 네이버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솔루션이에요. 약간 그 비슷한 게 짐켈러 텐스토렌트도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질문 하나가 네이버는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빌드업이 엄청 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는 일단은 압축하는 방식도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실제로 네이버큐라든지 클로버엑스를 돌리는데 필요한 거 위주로 좀 가볍게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도 읽히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은 그럼 거기서 반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네이버만 쓸 수 있는 집 아니냐. 그렇죠. 기사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자체적인 게.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만 쓰는 기능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인공지능 초거대 모델 서비스를 돌려보면 그것만 필요하더라 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몰라요. 서두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니까 더 다양한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집어넣게 되는 건데 다양한 기능들을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칩이 더 무거워지게 되고 그런 범용성을 갖다 보면 엔비디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것만 되더라 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런 반론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어요. 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트랜스포머? 네. 뭔지 잘 몰라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건데 여기에 꼭 트랜스포머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CNN이라든지 RNN이라든지 레지넷이라든지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비전 영상을 인식할 때는 이게 이 모델이 좋은 것 같애라고 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어를 처리하는 거는 이런 모델이 좀 좋은 것 같애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번역을 할 때는 이런 모델이 좋은 것 같애라고 하다가 트랜스포머는 굉장히 단순한 답안지 맞추기 그다음 글자 뭐 나오는지를 예상하는 되게 단순한 모델인데 얘를 그냥 쫙 연결해서 했더니 나머지 모델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글이 되던데 말이 되던데 이렇게. 그런데 말이 되냐. 그리고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각 부문별 각 모델별로 글로벌 학회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인공지능 연구가 여기는 이미지하고 여기는 번역하고 여기는 자연을 다 따로 있었는데 트랜스포머가 2017년도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오고픈 ai가 스케일러를 만들어낸 그 이유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점인데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막 때려넣더니 다 되더라. 그걸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저항을 했겠습니까. 자기 완전히 그냥 그 생태계 전체에 밥줄이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물 걸어서 때려넣더니 되더라 라는 것 때문에 나머지 모델들이 다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아예 통일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 트랜스포머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 모델별로도 이 모델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를 따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모델이 달라짐으로써 그 하드웨어 생태계까지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런 반론도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이후에 다른 모델 더 좋은 모델이 나온다면 그럼 네이버 반도체 만드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기존에 투자해놨던 거. 네.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던 답변은 맞다. 우리 손 털어야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그때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효율적인 모델이 나온다면 우리만 손 털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털어야 되는 거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이걸 네이버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자기들이 써보니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다른 기능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정말 그 트랜스포머가 아닌 모델이 나올 때처럼 우리도 손 털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초거대 언어 모델을 돌릴 때 이 반도체로 충분히 된다. 그런데 이게 삼성이랑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빠그러져가지고 다른 파트너십들을 구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꽤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원래 우리가 번위에 의존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잘 모를 때. 그러니까 네이버가 얼마나 그걸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설명을 다 해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텔에 가서 인텔도 가우디 같은 반도체 칩도 만들고 사실 반도체를 인텔이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건 아닐 정도의 어마어마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 가서 그 전문가들하고 한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거의 2박 3일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패키싱어 ceo가 와서 진짜 몇 시간을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만 쓸 수 있는 반도체의 수준이었다면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인텔하고 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인텔이랑 네이버랑 카이스트에서 소프트웨어 생태계 만드는 프로젝트를 같이 해요.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들도 얘네가 그냥 한국에서 네이버 자기들 쓰는 것 정도 실력의 애들이었다면 굳이 인텔이 자기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돈을 굳이 지불해서 네이버 카이스트와 함께 여기다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전문가분들이 보더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네이버팀은 훨씬 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들의 반응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네이버 혼자 쓰고 그럴 만한 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다 엔비디아 걸 쓰지 않고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려 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 주신 거네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워킹을 할 때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것도 매몰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그게 된다라고 네이버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능가할 만한 칩을 만든다고 하는 수많은 회사들도 거기서 그럴 만한 칩을 만들어서 팔아야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객사가 본인이니까 자기가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돌아갔을 때 다른 업체들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왜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때 아마존도 자기가 만들죠. 아마존도 자기가 만들었을 때 가장 유력하게 쓸 수 있는 대상은 아마존 앱서이스 온인 회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위협을 엔비디아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생겨나는 포인트들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다. 애저에서 쓰겠죠. 이게 일종의 경쟁 구도예요.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강자이죠. 절대적인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영원히 엔비디아의 독주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엔비디아를 능가할 만한 칩은 영원히 만들 수 없을 거다라고 전제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빅테크들이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이유로 폄하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설마 우리가 엔비디아보다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어 엔비디아보다 좋은 반도체를 만들 필요는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직접 상대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학습하고 추론 얘기할 때 학습은 데이터 처리가 워낙 커가지고 엔비디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습은 그렇게 빠른 반도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은 물건 공개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 걸려서 만들었는지 두 달 걸려서 만들었는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초거대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도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추론 시장은 추론은 이제 서비스를 할 때 나오는 시장이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당장 답을 안 내놓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장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추론 시장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런데 지금의 엔비디아는 학습 시장과 추론 시장을 둘 다 같은 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습하고 추론은 데이터 처리 방식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만 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이 아닌데 여기서 엔비디아 것만 쓸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 엔비디아를 응하는 측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학습에 쓰이는 반도체 시장보다 추론에 쓰이는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큰지는 얼마 전에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이 나오셔서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리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